SK님 저기 뭐야 빅래기 패턴 한 번씩 보세요 뭐 딴 거 딴 데서도 영상 나왔긴 했지만 또 보시고 조합셋이 랩 20랩이 올라가니까 바로 있다 이렇게 피해주고 아이고 어디갔어 아 여기 저기 몹이구나 그랑 끼는 거 백스웹 두 가지 있죠 피하고 때려주고 때리고 피해 빠셋 점프 두울 한 번 더 어우 뒤로라 때려 오케이 벌써 벌써 기절이지 백워트 때려주고 만댐 둘이 잘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책이 있습니다 펌 하나 둘 세 번 자 찍어 찍고 찍어주고 피해주고 이건 그냥 뛰는 거 돌면서 뛰는 백스탭이 저거 쓰는 거예요 뭐로 저거 뭐야 빙결 이런 거 이렇게 피해져야 돼 이렇게 피하고 아이고 찍고 피하고 달려들고 피해주고 땅 피하고 그리고 아아 왜 많아 아이 그런 거 많냐 그렇지 자 내리고 9천 왔다 길 잘 들어갔다 때려주고 자 자 피해주고 이거 때려주고 자 점프 어 뭐야 아 아아 아씨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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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자 네 옳치 간다아아 깨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어어 아 안돼 어떻게 야이씨 야아 이렇게 딱 스킬이 없을 때 딱 그그러냐 진짜 정확한데? 딱 이동도 없을 때 네 어흑 우 정신중 한번 놓으면은 끝납니다 끝납니다 가자 죽어라 그치 나이저 어? 마무리 수고용 뭔 아냐? 반지 하나 나왔는데? 아니 반지는 나 있는데 목걸이나 귀걸이나 오지 더 좋은거면 좋고 템레드 올리는거면 노랑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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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네